예전 1조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. 트와이스 대 A.O.A. 트와이스 대 A.O.A인데요. 갑자기 부두대 오고 갔네요. 양쪽 부대 대결인 것 같아요. 양쪽 부대 대결인 것 같아요. 저 제발. 목적으로 시작하죠. 지빈 양이 너무 고개를 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떻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자, 쥬이. 교과적인 자세입니다. 짧게 잘 쐈습니다. 잘 쐈요. 쥬이는 폼이 너무 모범적인 거 아닙니까? 모범 자만이죠. 급힌 것 같죠? 아, 폴을 좀 내렸네요. 어디갔어요? 어디갔죠? 아하. 왜냐하면 활시객이 무겁거든요. 어, 놓쳤습니다. 아, 놓쳤어요. 세트예요. 자, 지민과 반대 세트예요. 잘합니다. 잘 싸요. 설연 안정적이에요. 에이스네요. 네. 네, 실전. 다 모였어요. 동창회, 동창회. 11시 방향에서 동창회 하고 있어요. 네네. 노란색이 있는 건 담임 선생님 같으신데요? 0점만 조정하면 다 노란색으로 조정하는 거 있는데. 그렇죠. 그래서 경기가 끝났습니다. 자, AOL을 꺾고 트와이스가 준결승에 올라갑니다. 축하합니다. 네. 1 Ah. 2 Ah. 3 Ah. 2 Ah. 5 Ah. 29 Sa Ace. 6 Ah. 감사합니다.